야 보딩 하시는 분은 또 한강에서 또 처음 오네 아우 보딩 하시네 이 캐스팅 하시는 분은 또 처음 뵙네 아 이거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 아 예 아예 사... 이 막 사가지고 처음 산거에요? 아 그래요? 네 물이 깨끗해서 여긴 안타는거 같고 여긴 안타는거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그 저기 뭐야 물로 들어가는 데는 어디서 들어가세요? 그 소착장이 있을거 아니에요? 그냥 이렇게 건너편에서 저기 건너편에서? 네 여기까지 건너왔어요 지금? 네 아니 그럼 이거 저기를 어떻게 갖고 가 어떻게 갖고 가세요 이거 이거 아 가시죠 저쪽으로 건너가야죠 지금 건너가실 생각이세요? 네 주로 주로 저기 뭐야 어종은 뭐 왔어요? 아 이거 디스플레이예요 그냥 디스플레이? 아니 이게 하려고 나왔는데 이게 정말 제일 싼거거든요 그 뭐 14,000원짜리 되다가 7,000원짜리 릴 해가지고 스폰 날아가지고 다 끊었는데 마침 이게 줄이 다 거의 끊어졌더라구요 그니까 거의 마지막이더라구요 네 뭐 낚시를 못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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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릴 때 줄이 지금 다 거의 끊어져 없구나 아니 뭐 하려면 하겠는데 예 상황이 좋진 않아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거 사가지고 배시한다고 나온 거라서요 그냥 어 생각보다 무겁질 않네요 뭐 혼자 그냥 둘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차 위에다가 네 차 위에다 달아놓고 주차장에다가 예 아 이거 저기를 안 쓸 때는 주차장에다 뭐 어디 보관할 때가 있는 거예요? 아 그냥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전혀 모르겠구요 일단 방구석에다 그냥 깔아놓고 이 아니 근데 가격이 얼마나 낚시를 중고 샀어요 저도 얼마 6천원 아니 6천원 아니 60만원 정도 예 80만원 주고 샀는데 이것저것 부품 다 껴갖고 줘서 아 아니면은 중고 사면은 한 60 50 이 정도면은 더 싼 것도 있죠 야 그 수로 들어가가지고 저 거기다 때려갖고 루 저 저 저 배스 잡는 분 아우 엄청 부럽더라구요 여기에 아니 근데 그전에 좀 카약이나 뭐 좀 타셔봤나봐 아니요 없어요 아 경험 없으세요? 네 그냥 그냥 웃지마 그냥 웃지마 질른거에요? 이야 대단하시네 그럼 오늘 타본 느낌 처음 오늘 시승해본 느낌 아 뭐 일단 생각보다 좋고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건너편에서 바람이 막 불고 이러니깐 오늘 좀 바람이 많이 풀네요 강을 한번 건너보고 싶었어요 아이하고 에이 그건 위험하 아 이거 저기 하셨구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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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유도까지만 딸내미랑 같이 한바퀴 케어주면 일단 한번 건너왔으면 싶어가지고 아 그럼 선유도 포인트에서 지금 여기까지 건너오신거에요? 선유도 건너편 선유도 라인에서 낚시하다가 지금 거의 다 해먹은거 같으시고 오늘 보냈죠 원래 오래할 생각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30분? 네 테스트만 좀 해볼라고요 오늘 아직 점심도 안먹어가지고 이제 아줌먹고 와가지고는 이제 점심먹으러 가야죠 좀 힘드시겠다 아니 근데 저기 애엄마는 건너편에 연날리고 있을거야 아니 이거를 샀다는거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냐 이거지 보통은 남자들이 아 그래요? 얼마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거 사가지고 했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그러니까는 애엄마 하라고 해놓고 딸들 제가 같이 이거 타고 놀면 되겠다 싶어서 한거였는데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될 것 같아서 이게 앵커도 한번도 안써봤고 네 이렇게 떨고는 봐야지 싶어가지고 부품들을 맡아서 사용을 해봐야되 싶어 아 이게 앙커가 있구나 이것도 그렇지 사실 쓸줄은 잘 몰라요 그냥 인터넷 보고 그냥 아 이 정도구나 포인트 잡으면 거기서 앙커 내려놓고 던지다가 또 이동하고 어우 멋지네 되는지 안되는데 테스트만 그냥 어우 오늘 한강에서 정말 멋진 분 아우 멋있습니다 아 예 대문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혹시 뭐 아 우리 아까 만났던 조사님 이야 멋있습니다 이야 강 건너편에 가족들이 연날리고 즐기고 있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오우 정말 오늘 정말 오늘 정말 멋진 장면인데요 이야 아 여기 카메라 흔들리지 않고 좀 딱 찍히면은 좋을텐데 어우 멋진 분입니다 멋있네요 고맙습니다